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뱅뱅 우와 닭다리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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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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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took it 급등포 계란를 칼내줍니다 굴 굴 굴 골고루 호박 막이 양파를 넣어 굽는 데어버리네요 강아지 1.블리 1.고리부터 설탕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살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레인보우 디저트를 준비해봤어요. 여기는 레인보우 쿄오젤리, 눈알젤리, 햄버거젤리, 파비틀로 만든 초콜릿, 레인보우 마카로우, 레인보우 젤리국수, 우주캔디, 레인보우 구슬 아이스크림, 레인보우 샤베트도 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젤리 먼저 먹어볼게요. 엄청 새콤해요. 맛있어. 네, 국수젤리 먹어볼게요. 네, 국수젤리 먹어볼게요.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콩 전화 나머지에요. 맛있다. 고추라 아이스크림. 고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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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알로에 맛 주스로 만들었어요. 알로에 맛 주스로 만들었어요. 햄버거 젤리 햄버거 젤리 초콜릿 초콜릿 달아. 초콜릿 알 젤리 재미없네 재미없다 노잼 치킨 초콜릿 치킨 설탕이 들어있어요. 설탕이 들어있어요. 설탕이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설탕이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뭔가 맛있네요. 오징어 매콤달콤해요 잘 먹었습니다. 뿅 뿅